다음 여기로 했네요. 열심히 했습니까? 쉬웠나요? 오케이 3.2회 100% 테스트와 매칭 기록은 없습니다. 이놈의 시기. 오케이 확인해 보겠습니다. 오케이 그래서 이 친구는 뭐가 되고? 매튜어 스네이크 어 뭐 이쯤이야 뭐 이런 표정인데 표정이? 스네이크 그러면 엄마야? 그러면 얘는 뭐가 됐죠? 그렇죠 에이크 됐습니까? 그러면 이러면 뭐가 되는 거지? 네이크 이러니까 스네이크 애가 가진 내가 이 소리 중에서 뭐가 됐다? 에이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친구는 스파이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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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그러면 이건 뭐가 된거지? 아이들 됐죠? 오케이 그러면 이는 어 아이는 아이 그러면 이러면 파이델 파이델? 이러니까 스파이더 얘는 무슨 소리 됐다? 스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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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aluable 스파이 스파이 1992 스파이 principality 아예 됐고 그럼 얘는 무슨 소리 되고 있죠 스크 됐습니까 스카이 자 계속해서 이 친구는 스멀 그러면 얘는 뭐가 됐죠 어 됐습니까 그럼 얘는 스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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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합치니까 스멀 스멀 오케이 그 다음에 이친구로 합쳐서 스탑 오케이 그러면 얘는 앞 뭐 밟았나 아 그러니까 얘는 그러면 다 합치니까 스탑 스탑 오케이 요건 뭐지 B 얘는 D 얘는 안속네 얘는 B 됐습니까 나 얘나 합쳐서 스나우 그러면 얘는 뭐 했죠 오 얘는 스므 스므 다 합치니까 스나우 얘는 스펀 얘는 운 얘는 다 합치니까 스펀 오케이 뭐냐 스펀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하루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이 친구는 스마일 스마일 그러면 얘는 뭐됐죠 아이요 오케이 지금 아세요 얘는 스마일 다 합치니까 스마일 스마일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되고 스토언 그럼 얘는 뭐가 됐죠 오운 그렇지 그럼 얘는 다 합치니까 스토언 오케이 스토언 그 다음 얘는 뭐가 되고 스케이트 그럼 얘는 뭐가 됐죠 에이트 다 합치니까 스케이트 오케이 그러면 이건 뭐가 될까 아닌데요 페이트죠 그러면 이건 뭐가 될까 그래이트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하십니다